뭐야, 이 파란 머리가 굉장히 튀네. 털이 너무 잘 빠져나? 예뻐. 오버로우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퐁당록으로 다시 한 번 돌아온 아기빵 아이엔입니다. 네. 저는 이번 휴가 때는 격렬하게 집에만 있을 겁니다. 운동하고 집에만 있을 겁니다. 부산 한 지 약 2시간 정도 됐는데 이제 잘 시간이 돼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. 이제 밥을 먹을 건데 아, 너무 부었다. 엄마가 삼계탕을 해가지고 삼계탕을 먹을 겁니다. 아, 냉장고에 젓갈이 있네. 진짜 목적이 같다. 잘 먹었다. 디저트는 아이스크림이지. 일단은 달고나 그거랑 삿밭달, 베리베리 스트로베리, 이상한 나라의 손사탕, 그리고 민초, 그리고 쿠웽크 이렇게 샀습니다. 일단은 송선이나 진짜 모르겠고 그냥 위에는 달고나하고 삿밭달하고 멍초가 있습니다. 아, 뭐하지? 네 네 네 아 그 뭐지? 그 헬스장 어떻게 해요? 갈 수 있어요? 네 네 정말 정말 할 게 없는데 이 순간이 너무 좋네 할 게 없는 순간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너무 좋아 윤아 수업 언제 끝나? 왜? 심심해 혼자 놀아 왜? 노트북 없어? 없어 노트북 저기 하나 있어 언제 끝나? 응 그래 방금 헬스장 등록을 하고 한 10분 뒤에 들어가라 해서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네 이번 주는 운동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편의점에서 단백질 우유 닭가슴살 사고 샐러드 네 정말 힘드네요 정말 힘드네요 운동 끝나고 채소랑 닭가슴살이랑 단백질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검사님들 채소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편식은 안하는데 잘 챙겨 먹었더니 잘 챙겨 먹었더니 많이 챙겨 먹으려고 욕하고 있습니다 씻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또 이제 로션을 발라야겠죠?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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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너무 해야 돼요 하고 가지는 말랬어? 농담으로 한 말이죠 뭐해 농담 그치? 윤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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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동생은 멍다오 진심으로 알았어요 아 그래요? 아 그냥 농담하면 안 되겠다 멍다오면 안 될까 어머어머 진담이에요 진담 아니거든 진담이 약간 윤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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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두 넣고 원두 넣고 뭐야? 얼음 왔어요? 안 먹는데 오늘 뜨아 먹어야겠네 뜨아만 먹었는데 오리지넌 오 나온다 나온다 엄마 에스프레소 드실래요? 이대로 지금 먹으면 되는데 엄마 에스프레소 그래요? 에스프레소 갑자기 안 먹잖아 엄마 에스프레소? 그냥 넣을게요 끼우는 그 안에 있어 아 됐다 됐어? 더 올리세요 한 마리도 마시고 에스프레소 어떻게 마시지? 아 맛있다 아빠 거는 설탕 있어야 돼 응 아빠는 커피 왔어 안 보셨어 뭐야? 아 잠만 커피 커피 안 찐하지? 별로 안 찐하네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지금 시간 7시 50분 굉장히 힘드네요 요새 아침 운동을 실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상쾌한데 어쨌든 되게 힘드네요 뭔가 오늘은 좀 깨우는 것 같기도 하고 깨우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은 좋네요 아침에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베이컨부터 베이컨 맛있겠다 이제 계란후라이 구우면 되나? 계란후라이를 몇 개 해야 돼요? 4개? 아 맞네 아빠 저 후라이 할 줄 알죠? 후라이 종류는 아주 너무 아들을 너무 무시할 수 있네요 따라라라따 우아악 왜 그러세요? 똥똥 여기를 놓으세요 이건 제가 먹을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형아씨 고맙다 해 형아 해줬잖아 구독할 수 있어요 해줬잖아 바보야 고마워 응 그래그래 잘 먹으러 왔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몰라 아빠도 먹나 회사분 같은 거 좋아하나? 엄청 좋아하죠 반장하죠 저번에 여기 왔을 때 참이하고 믹스 정말 잘 먹던데 승민이 형도 엄청 좋아하고 승민이 형 여기서 회 처음 먹는데 저랑 곱창도 처음 먹었어요 승민이가? 그걸 듣고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꽃꽂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꽃꽂이를 알려주신다고 그치 그치 그정도 길로 계속 잘라서 그냥 무조건 꽂으세요 일단 균형 맞추면 됩니다 응 이제 꽂을기가 별거 없어서 자 이렇게 하고 가운데 모아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초록이 좀 들어 봐야 되겠죠 간 쪽으로 이쪽으로 초록을 좀 꽂아줍니다 무스커스를 이렇게 꽂아주면 오 이쁘다 누가 꽃인지 짠 꼬록이 왠지 너로 조금만 오 오 오 오 오 오 잘 나왔다 꽃꽂이 끝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운동하는 영상을 좀 많이 담고 싶었는데 저 혼자라 제대로 많이 못 담았어요 저 이제 찍을 때마다 다 쳐다보시니까 사랑합니다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아침밥을 먹고 씻고 부산역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